걱정이야, 사심이야. 어? 멀쩡하다고 말했는데 이러는 건 사심이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정말 말고 기대요. 기댄다. 나는 음심인데. 마음이 음란하면 뭐해. 몸이 정상이 아닌데. 그치, 정상일 리가 없지. 보통의 사내라면 독이 됐겠지만 나한테는 약이 됐어. 어때? 천년 묵은 음란 마귀 한번 만나볼래? 안 돼! 에이! 에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끊어! 못 보겠다! 아, 진짜. 뒤들봐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진도 잘 뵈는 선배들 보면서 배우려고 그랬죠. 근데 기본이 글렀지 않습니까? 배울 게 없네. 기본이 뭐? 어디가 글러? 이 정도면 교과서지. 야, 이 분야 최고의 교과서. 촌담회의 아십니까? 촌담회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요. 남의 몸을 탐하기 전에 내 몸을 청결하게 해라. 어디서 다짜고짜 몸을 탐합니까, 탐하길. 니가 그런 교과서 보니까 이 꼴인 거야. 저, 저, 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아, 같이 가. 네, 네. 오늘 밤은 쉬세요. 절대 따라오지 마요, 어? 천년을 쉬었어! 천년을 쉬었대. 이것들이.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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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